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 꺼내보려 그때가 좋았지 생각해버렸지만 사실 그때도 힘들긴 해서 마지에 난 날 또다시 뒤돌아볼 때의 내 자신 이 우리는 어딜 향할지 오늘을 또 그리워하고 있을지 Why? 지금이 언제나 Why? 제일 힘들어 보여 그건 변치 않아 누구나 다 느끼잖아 Why? 지나고 보면 다 Why? 지나간 일 중 하나 그건 변치 않아 누구나 알잖아 나 어차피 매번 요대급일 거니까 정신 차려 마 Keep working, keep working 아무리 눈비도 상상도 못한 게 다가올 테니까 신경 쓰지만 Keep working, keep working 가고 싶은 대로 가 걸음배를 뗀 그 순간부터 나의 걸음이 멈춰질 때까지 계속어던 게 운명인 거라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 고통치던 두 다리의 힘이 들려버린 손에서는 이미 땅을 짓고 있을 때도 있지 주신력을 얻기 위함이 없지 눈에 띄는 스터디가 나의 눈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